감자칩을 좀 만들어봐야겠다, 가마솥에 들어. 감자칩을... 가마솥으로... 자연감자. 빨간 감자튀김. 얘는 삼색튀김이 되겠지, 삼색튀김. 대박! 진짜 가마솥 감자튀김. 얼마나 맛있어. 맛있어. 나 사랑해. 어머나! 아이고, 참나. 뭘 볼 게 있다고 또 오셨어. 사과 없었는데? 이거 허허벌판이었잖아요. 선배님이 다 키우신 거예요? 대단하시다. 진짜 탐수롭게 익었어. 진짜 탈수롭게 익었어. 그냥 다 털어가지고. 마트처럼 하나씩 하나씩 따서 담으시면 됩니다. 여기는 공개를 제가 처음 하는 곳인데. 대박이다. 눈 크게 뜨고 보세요. 가요. 가요. 가요.